이제 이즈링크 레벨 2, 유닛 8, 비지아니멀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의 비지아니멀, 비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지? 바쁜이라는 뜻이에요. 바쁜 동물들. 바쁜 동물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우리 지금 가을에 관련된 지문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을에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are busy, 어떻다? 바쁘다, 그쵸? 영어는 항상 누가 뭐뭐이다, 누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동물들은 바빠요, in the fall. 자, 가을이란 단어인데 가을은 이렇게 인이랑 같이 쓰여서 가을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 그 계절을 가리킬 때, 그 계절에 라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어디에 라는 조사를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영어는 앞에 in을 붙여요. so, in the fall 하면 가을에. 자, 동물들이 가을에 매우 바쁘답니다. 그러면 왜 바쁜지 궁금하죠, 그쵸? they are getting ready for winter. they, 그들은, 자, 이때 그들, they는 언제 쓰는 거야? 앞 문장에 나온 여러 개의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들은 get ready,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일까? 자, 앞에 나온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은 animals 밖에 없죠. 그래서 동물들이 원래 이제 get ready 하면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준비하다 라고 쓰이거든. get ready. 자, 그런데 they are getting ready 하면은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은 거는 뭐뭐 하는 중이에요 라고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for winter.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자, 우리 여기에서 계절 이름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 자, 선생님 앞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자, 봄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spring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지? 봄에는 새싹이 스프링처럼 통통 이렇게 튀어올라요. 그죠? 땅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pring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여름은 뭐다? summer 그리고 가을은 or 그리고 겨울 여기에 winter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 여기 세 개의 계절 꼭 기억합니다. 자, 겨울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어머,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열매가 많이 없어서 자기가 먹을 그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을에 그 준비를 많이 해둬야 하는 거죠. the squatters are busy 첫 번째 동물은 바로 squatter,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들은 바빠요. they gather acorns 그들은 또 나왔죠. 그들은은 항상 똑같은 의미, 그들은 이라는 말은 맞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죠? 여기서는 다람쥐는 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바로 앞에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은 다람쥐밖에 없었으니까. 이 데이랑 위에 쓰인 데이 그리고 여기 밑에 쓰인 데이는 가리키는 게 달라. 뜻은 그들은 이지만 똑같이. 자, 이때 그들은 다람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람쥐들은 gather acorns 자, gather 이게 뭐냐?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모읍니다. 뭐를? acorn 자, 여기 보고 있는 도토리 있죠? 도토리를 영어로 acor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모읍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나면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나 이럴 때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글자만 있잖아. 그치? 글자만 있을 때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글을 읽어야 머릿속에 남아. 자, 다음 오른쪽으로 자, 이번에 두 번째 동물 이름 나왔어요. 오리 그렇죠. 오리들은 어때? busy 또 바쁩니다. 자, 오리는 뭐 한다고 바쁠까? they fly to warm places 그들은 또 나왔죠. 자, 이때 그들은 누굴까?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오는 오리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은 fly 납니다. 난다. 난다. 자, 그들은 납니다 하고 to가 나왔죠. 그치? 우리가 go 뒤에도 갑니다 to 하면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장소가 나오고 go to 하면 어디로 가다 fly to도 나는데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로 날아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go to 이게 뭐 이렇게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 앞에 어디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 뒤에 to가 나오면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뒤에 장소가 보통 나와 자, 여기서는 warm places라고 나오는데 자, warm은 따뜻한 그리고 place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place인데 s가 붙은 거야. 장소가 여러 개가 있을 여러 군데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우리는 납니다. 어디로 날아가냐면 따뜻한 장소로 날아갑니다. 그쵸? 철샌 거지. 철새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추워지면 다른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우리가 따뜻해지면 다시 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새들을 말해요. 자, 다음 세 번째 동물 the bears are busy 자, 이번에 나온 동물은 곰입니다. 자, 곰들은 또 바빠요. they find warm caves 그들은 자, 그들은 누구? 곰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find 동사보다 찾다 찾습니다. 자, 그들은 찾습니다 했으니까 뒤에 또 무엇을 찾는지 나오겠지. 그치? warm caves 따뜻한 caves 뭐예요? 동굴 그쵸? 동굴 앞에 따뜻한 낮 warm 어쨌든 추우니까 겨울은 추우니까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동굴을 찾습니다. 자, 곰이 겨울잠 자는 거 알고 있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겨울 내내 동면 한다고 해요. 잤다가 봄되면 나오고 이렇게 한답니다. Are you busy in the world too? 자, are you busy 우리한테 물어본 거야. 그치? 너는 바쁘니? 자, 원래 너는 바빠 할 때는 You are busy 이렇게 문장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 너는 바쁘다. 그쵸?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 그거를 물어보는 말로 바꿀 때는 동사를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Are you busy 하면은 너 바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자, 너 바쁘니? in the fall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가을에 그쵸? 가을에 투 자, 이거 잘 기억할게요. 한 문장의 끝에 이렇게 투가 나오잖아요. 문장 끝에 투가 나오잖아. 자, 이거는 뭐뭐도 라고 해석해. 뭐뭐도 자, 베이는 주어도 어떠어떠게 한다. 즉, 너도 바쁘니 가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어, 동물들도 이렇게 바쁜데 너희들도 바쁘냐 이렇게 묻고 끝났어요. 어, 우리 친구들은 가을에 바쁜가요? 음, 학교에서 행사도 많고 해서 바쁠 수도 있겠네. 그쵸? 음, 자, 오늘 어, 가을을 맞이한 동물들 어, 바쁘, 바쁘게 움직이는 동물들에 관한 질문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